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5개월 만에 2,200선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가 상승 이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특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귀환과 실적 시진에 따른 우리 시장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외국인이 4,400억 원 넘게 이렇게 순 매수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먼저 외국인 매수세가 두드러진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경기적인 부분에서 정상화에 다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주말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한 개가 미국이 다시 한 번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긍정적인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일단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초기 임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임상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시장은 포커스를 맞추면서 완전한 경기 정상화는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외국인 수급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외국인이 드디어 우리 시장에 온전히 좀 귀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아는 외국인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 정도 입력은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잠시 한 번 지수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439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지금 220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 번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은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이 연기금에 대한 매수였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를 부양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또 연기금에 대한 매수였고 이 수급이라는 것은 이제 주고받고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증시는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런 연기금에 대한 매도세 자체를 외국인이 받아주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미국 증시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이 나스닥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나스닥 기술주 안에서도 인텔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접종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글로벌 반도체 1등 기업은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면 그런 1등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더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죠. 지금까지 지수가 안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전기전 접종이 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적인 발목을 잡혔다면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이런 비수기를 넘어서 다시 한 번 3분기부터는 성수기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좀 더 지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돌입했잖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샘 등등 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발표돼서 좀 놀랐는데요. 실적 발표가 앞으로 우리 시장 또 어떤 흐름을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바닷건역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가 상당봉 올라왔는데 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주가가 올라왔던 것도 우리가 이 현대차, 기아차가 매출이 과연 많이 늘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에 대한 측면에서 지금은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환율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야 되죠. 작년에 우리가 2분기와 3분기에 대한 환율 밴드 자체가 1160원에 1170원 밴드입니다. 하지만 지금 밴드는 1200원대거든요. 특히 2분기 같은 경우는 1230원 밴드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측면 자체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액이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결국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가 됐다는 것은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SK인X에 대한 실적도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부분도 환율에 대한 강세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금 선반영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당분간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조금 주춤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제약바이오가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주춤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제약바이오가 실적으로 따진 종목군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대감의 움직임. 그렇죠. 뭔가를 터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좀 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뭔가에 대한 실적을 요구하는 시장의 분위기상 지금은 좀 더 이런 실적 관련 종목군들이 7월달 그리고 8월 초까지는 좀 더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조만간 코스피 2,300선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대표님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무조건 가고 지금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 주식 시장에 조금 참여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고 생각보다는 놀라운 연말에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임하셔야 될 텐데 일단 오늘 발표가 됐던 아스테라제네카에 대한 임상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상당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던화는 45명이에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반 인구가 이제 40명, 45명이에요. 그렇게 많았나요? 네. 그렇죠. 40명 정도. 그렇죠. 우리 PD님 제가 다닐 때 그 정도 숫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숫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죠. 혹시 다닐 때 몇 명이었어요? 저 때는 한 30명 안팎이었죠. 스멜 몇 명 정도. 젊으시네요. 그런데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표본이 작다는 거고 지금 사실 아스테라제네카가 나왔던 것은 1077명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숫자를 사실 1000명을 앞으로 줄 세워보면 세알리기도 힘듭니다. 100명 넘으면 잘 안 보여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는 항체도 생겼고 T세포도 생겼다. 그런데 항체라는 것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쉽게 T세포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멸시킬 수 있는 세포를 T세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 백신에 대한 효과가 상대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시장은 좀 더 안도감 릴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의 투자 심리를 꺾기는 상당히 힘들다. 특히 또 정부의 지금 정책적인 분위기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규제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조금은 열어두는 그런 분위기상에 대한 것을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시장은 좀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업종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어떤 업종이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전기전자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충분히 지금 자리는 저가 권역이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사실 2분기가 전기전 접종의 가장 큰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수기를 상당히 선방했다고 봐야 되고요. 3분기부터 다시 한번 성숙에 진입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간다는 것은 그에 따른 반도체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 같은 한국판 뉴딜 관련주에 대한 주도적 패턴에 대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그 섹타군 안에서 종목을 좀 더 고르신다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있는 업종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린 뉴딜과 관련돼 국민이 참여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민간 유치펀드를 적극 구상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뭐 그린 뉴딜 정책이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국민 참여 펀드 일단 어떤 내용일까요? 뭐 일단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도 이제 얘기했던 것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나는 것은 불로 소득이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양도소득세가. 우리가 분양권을 예를 들면 분양권도 일 년 안에 팔면 오십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1년 지나면 40%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50%, 40%에서 색을 매긴다면 많이 매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금 바라봤을 때는 이 50%도 적은 거다. 어차피 지하철을 만드는 것도 정부에서 만들고 도로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만드는데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수익이 달아가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주식에 오히려 이런 증권이나 금융에 대한 금액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지고 기업이 커가면서 산업이 바뀌면 나에게도 수익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게 현재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부동산에 지금 유동자금이 3천조 정도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분양 한계에 대한 경쟁률이 지금 900대 1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 돈을 한 채당 한 1조 넘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돈들이 지금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한 3천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부만이라도 주식시장에 유입이 된다면 이 그린유딜 정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익을 확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우라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필승 코리아 펀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네, 일본 불매운동 때. 그럼 우리 2019년 8월에 이 필승 코리아 펀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사실 여기에 대한 자산 금액이 천억이 좀 넘었습니다. 천억이 넘으면 우리가 흔히들 대형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억을 넘길 정도에 대한 금액이 모였다는 것은 그 정도의 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필승 코리아 펀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라든지 또는 국산화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상승세를 이끌었던 만큼 이런 그린유딜에 대한 펀드가 생긴다. 또는 이런 유딜 펀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섹터군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비교를 했듯이 지금 부동산에 대한 유동자금 3천조인데 주식시장은 천억만 넘어도 시가총액 천억짜리 기업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만 넘어온다면 여기서 이 3천조는 다 안 넘어오겠죠. 대신에 거기 10분의 1이라도 다만 100분의 1이라도 넘어온다면 주식시장은 상당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린유딜 또는 유딜 펀드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충분히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부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린유딜 펀드가 출시가 되게 된다면 제2의 필승 코리아 펀드를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것보다 저는 좀 더 금액이 커질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식 양도세에 대한 조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하자는 것이 지금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셨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주식시장은 일부는 열어놓자는 거죠. 지금 일부 부동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테러를 좀 만들어 놓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는 또 필승 코리아 펀드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고 이거 정부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세부적인 안건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주식은 어차피 기대감이 움직이니까 올해가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겠고요.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 섹터로 나뉘는데 하나는 그린 에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제 석탄발전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왔다면 이제부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큰 단락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풍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밑에 수소에 대한 부분인데 그린 에너지로 이 세 가지를 주축을 해서 키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풍력 관련주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한가 또는 급등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 태양광이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것이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이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노후 학교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고 친환경 다절제에 대한 보관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농촌 지역에 많이 가보시면 골짜기 같은데 대부분 다 태양광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한 번 쫙 떠나갈 때도 있고 이래요. 그 정도로 지금은 은연중에 태양광에 대한 설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풍력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런 정부에 대한 정책은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대통령 임기가 약 1년 반 정도 남겨놓고 있잖아요. 다음 대선 후에도 정책 수혜주 관련 주 계속해서 상승세 관심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우리가 시대적 변화는 연속성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대적 변화를 봤을 때 중국도 언택트로 가고 있고 미국도 언택트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다시 컨택트로 간다. 그럼 우리가 다시 조선시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상도 틀고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내연기관이 점으로 가는 해고 뜨는 해가 전기차와 수수차인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내연기관을 다시 한 번 더 개발하겠다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도산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다 넘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의 중점적인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쪽에 투자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옛날로 거꾸로 간다고 하면 단종된 부분을 다시 꺼내야 되는 거니까 돈이 두 배로 듭니다. 그런 측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대신에 속도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가 만약에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속도가 더 빨리해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속도가 천천히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체제임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많은 시대로 가거든요. 대신에 그 많은 시대로 갈 때까지의 기간이 짧게 걸릴 것이냐 아니면 오래 걸릴 것이냐의 차이로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신재성 에너지라든지 또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대한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지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그린 뉴딜 이슈 덕분에 또 오늘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했어요.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이미 급등했던 그린 뉴딜 관련주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 건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재성 에너지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력만 하는 업체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태양광 하는 업체만 해도 300개 이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올랐던 기업들, CS 윈드나 동국 SNC 이런 기업들 많이 갔지만 아직까지 안 움직인 종목도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에 오늘 급등 나왔던 게 SKDND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은 것도 있었고 또는 시중에 또 안 올려진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연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올라갔던 종목들은 또다시 한 번 더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꾸준한 우상향을 벌여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에 대한 공약을 상당 부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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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